건강한 피부를 위한 천연 마스크팩 특강 건강한 피부를 위한 천연 마스크팩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레몬글래스 팩을 했어요 필링이면서 팩까지 가능한데 레몬글래스 팩을 했던 이유는 어제 갑자기 추워가지고 옷을 조금 제가 좀 얇게 입었나 봐요 얼마나 추운지 바람은 막 부을지 몸은 춥지 막 떨면서 따끈한 돼지국밥 먹고 나니까 조금 낫긴 한데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세안을 했는데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차가운 바람에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정말 거칠거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거 큰일났다 내일 수업인데 왜냐면 피부가 건조해지면 달라지면서 첫 번째는 염증이 생기고 두 번째는 부어요 내일 엄청 붓겠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만큼 부은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이제 레몬글래스 필링 하고 한 30분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몸에 다 오일 바르고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땀을 좀 빼면서 돌아다녔더니 이제 얼굴에 부종이 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 피부에 부종을 다 뺀 걸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침에 제가 수업을 잘 안 하는 이유도 잘 부어요 얼굴이 근데 피부가 건조하면 더 많이 부어요 피부가 건조하면 여기에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붓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행히 부종을 다 뺀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팩을 많이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목적이 뭐냐 팩을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팩을 하는 목적은 피부에 보습을 해주기 위해서 팩을 하는 거예요 보습이 안 되게 되면요 첫 번째 염증이 생기고 두 번째 어떻게 된다? 붓는다 그리고 피부에 염증이 잘 생기고 잘 붓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잘 붓죠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피부가 더 얇기 때문이에요 피부가 얇으면 작은 바람에도 피부가 닥쳐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고 갈라지면 건조해서 갈라진 틈바구니로 피부에 기생하고 있는 피부에서 서식하고 있는 피부 산재균들이 그 갈라진 건조해서 우리 논바닥이 촉촉하면 안 갈라지잖아요 건조하면 촉촉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피부가 땅과 같아요 땅처럼 피부가 건조하면 다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틈바구니로 피부에서 서식하고 있는 많은 균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 상재균들이 평상시에는 외부에서 침범하는 균들을 제거하고 물리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피부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틈바구니로 진해가 들어가요 피부 상재균들이 외부에 들어온 세균을 막아야 되는 균들이 내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는 피부가 얇을수록 염증이 생기고 또 염증이 생겨서 아물면 그냥 뽀얀하게 아물면 너무 좋잖아요 색소침착이 생겨요 그래서 피부가 얼룩덜룩하고 주근깨가 많고 색소침착이 많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피부가 얇아서 그래요 남성들보다 여성분들이 기미가 잘 생기고 색소침착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가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더 얇아서 그래요 오늘의 목적은 오늘 마스크팩을 하는 목적은 이 얇아진 피부의 어떤 외투와 같은 보호막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괴로운 거기 가서 너무 추웠거든요 외투를 입었어요 입었는데도 조금 얇았나 봐요 바람이 들어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추워서 저는 찬 바람을 쐬면 얼굴도 거칠어지지만 여기가 다 갈라져요 여기가 분명히 아침에 크림을 온몸에 바르고 나갔기 때문에 덜 갈라지긴 했지만 겨울 되면 발라도 더 많이 갈라져요 떡이 되게끔 엄청 많이 발라요 특히 여기 허벅지 외측 쪽에는 정말 많이 발라요 그래서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발라주는 것만 갖고는 겨울철에는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바람에 찬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잖아요 갑자기 지금 현재 온도가 아침에 온도가 제가 4도이더라고요 4도 4도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렇죠? 4도 정도 조금 있으면 영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피부는 얇은 피부들은 더 많이 갈라지고 염증들이 많이 생겨요 또 하나는 그 얇은 피부에 우리가 쿠션 같은 거 많이 쓰죠 이런 쿠션 쿠션 저도 이 쿠션을 쓰는데요 이렇게 쿠션을 써요 근데 이 쿠션 속에 들어있는 여기 스폰지 보이시죠 이거 네 이거 제가 꺼낸 지 어제 꺼냈어요 저는 이거 딱 이틀 써요 이틀 만약에 얘를 3일 이상 쓰잖아요 아니면 일주일 정도까지 쓰잖아요 한 번만에 이 팩트를 가지고 이 쿠션을 이렇게 했어요 하면 얘가 닿는 모든 부분에는요 염증이 닿는 모든 부분에는 염증이 다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스폰지 엄청난 세균들이 기생하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는 이 쿠션 안에는 쿠션 안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어요 방부제라는 것은 뭐냐 보존제 라고 하는데 세균들이 들어갔죠 내 피부에 있는 세균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 속에 보존제가 다 살균을 해요 근데 여기 스폰지는 이 상태에 있죠 그럼 여기에 엄청난 세균들이 번식을 한 상태에서 피부에다 쿠션을 그냥 갖다 내거나 또는 이런 쿠션 말고 스폰지로 리퀴드 하운데이션 같은 거 바르잖아요 크림 하운데이션 같은 거 바르죠 그러면 그 스폰지를 우리 보통 잘라내잖아요 잘라내고 깨끗한 부분을 가지고 발라야 되는데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르고 또 바르게 되면 그 스폰지에 그 구멍에 엄청난 세균들이 번식하기 때문에 피부에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요 굉장히 많은 세균을 제가 갖다 대는 이렇게 갖다 대죠 이렇게 갖다 대는 순간에 엄청난 이게 쿠션을 바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세균을 바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갖다 대는 모든 부분이 염증 수치가 엄청 높겠죠 그래서 주의사항은 찬바람을 주의해야 되는 것과 두 번째는 이렇게 쿠션의 스폰지를 또는 우리가 리퀴드 하운데이션 바르는 그 스폰지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남성분들은 화장을 잘 안 하니까 괜찮고 또 피부가 여성분들에 비해 좀 두껍기 때문에 그나마 염증이 덜 생기는데 요즘 남성분들도 피부가 민감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성분들만큼 이렇게 피부 각질층이 표피층이 되게 얇은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세안제를 많이 쓰고 또 이제 아하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을 바르고 많이 이제 세안을 많이 하다 알카디화된 비누 세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각질이 두꺼워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피가 굉장히 얇아요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요즘 이렇게 쿠션 쓰시더라고요 남성분들도 이 쿠션을 자주 안 빨아주면 이거 자주 안 빨아주시면요 염증 되게 심해요 여드름 되게 심해져요 화장만 하시면 안 되고 관리도 스폰지 관리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 알고 계시죠 네 아로마 테레피 협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티민 아로마 연구 소장이고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 아로마 TV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 구독자 수도 계속 날이 날로날로 계속 늘어나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공유도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비스대학교 미래창조과학대학원 교수이고요 원강치솔대학교 한방미용예술학과 겸임교수로 있고 모건대학교 화장품학과 교수입니다 하는 일이 좀 많죠 제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다양한 피부관리 스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인으로서 성공 사례를 말하라고 하면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요즘 계속 저희가 스태프들이 저한테 그 창업자들을 위한 교육을 해달라고 계속 쪼르고 있는데 네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고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아로마 테레피를 연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천연화장품을 개발하거나 또 허브 상품들을 개발하는 일 에션슈얼 오일을 연구하고 또 최상의 에션슈얼 오일을 한국으로 수입을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 관련 서적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출간한 책이 다섯 권이고 여기서 추가하면 잠재식향 책도 얼마 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로마 테레피협회의 협회장이니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로마 테레피협회는 아로마 테레피 전문가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산 에션슈얼 오일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여진 전문가들의 모임이겠죠 한국에서 유일한 한국 에션슈얼 오일을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협회 우리 강사님들은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물론 대학교나 고등학교 많은 기업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협회 소개 영상은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달 또 컨퍼런스가 있어요 여러분 참여해 주실 거죠 대천에서 있습니다 12월 16일 12월 16일 금요일날 12시 반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5시까지 아로마 테레피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저희 강사님들께서 당신의 어떤 아로마 테레피 스토리에 대한 발표 대회가 임상 대회가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팩 만들기이기 때문에 오늘 실기 위주로 많이 할게요 여러분 이론보다 실기 더 좋아하죠 목차는 일반 마스크팩 단점 그리고 천연 마스크팩을 꼭 해야 되는 이유 피부관리의 답은 한 번만 써도 효과 있는 천연 마스크팩 만들기 나만의 표현에 맞게 사용하기 이것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 교육생 추첨하고요 공지사항 발표하고 Q&A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제 강의는 1시간에서 길게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Q&A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8시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에 질문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다 답변을 못 해 드리고 마감을 하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질문을 하셔도 다 답변을 못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지금은 저에게 집중해 주시고 지금은 수업에 집중하시고 메모해 놓으셨다가 질문은 Q&A 시간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마스크팩과 천연 마스크팩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천연 마스크팩 하지만 예전에 천연 마스크팩 하면 왜 오이 갈아서 감자 막 갈아 가지고 계란 깨서 거품 내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천연 마스크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 저렇게 쉬운 거야 정말 간단하네 할 정도입니다 레몬글래스 한 방울로 정제수와 섞어서 팩을 하면 부종이 다 빠진다 저처럼 오늘 아침에 레몬글래스 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방울로 어떻게 부종을 빼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반 마스크팩의 단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 마스크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마스크팩들이고요 물론 벤저롱몰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마스크들의 일반 마스크들의 단점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물론 좋다 나쁘다 라고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부 보습이 안 돼요 했는데도 촉촉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 보습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팩 선택을 잘못할 경우에는 보습이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피부의 타입은 다 다르죠 사람의 피부는 똑같지 않아요 쌍뚱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내 피부에 정확하게 마스크를 선택했느냐 인데 내가 정확하게 선택하지 않고 피부가 엄청 건조한데 피부를 드라이하게 하는 피지를 제거하는 마스크팩을 선택을 했다면 또는 약간 필링 효과가 아닌 아하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선택을 했다면 어쩌면 보습이 안 되고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푸석푸석하고 거칠어질 수도 있어요 보습이 정확하게 되는 마스크팩을 선정하시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피부 진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가 트러블이 있어요 민감해요 피부가 너무 얇아서 찬 바람을 쐈더니 갈라지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 얼굴에 좁쌀만큼 트러블들이 빨간하게 오두둑 생겼어요 밤새 유튜브 보시는 거 못 주무셨어 그러니 당연히 피부는 피부 면역이 무너지면 온 얼굴에 트러블이 다 생겨요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잠을 안 자면 보통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잠을 자야 피부 세포가 재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안 자면 피부는 모래밭처럼 변해요 엄청 거칠어요 트러블이 되게 많아져요 피부 면역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진정시키고 싶어서 마스크팩을 했는데 진정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팩에 선정을 할 때 노화 피부에 쓰는 활성 성분이 들어간 마스크팩을 사용할 경우 예를 들면 활성 성분으로 인해서 20대들이 활성 성분이 많은 마스크팩을 썼다 라고 하면 오히려 더 활성 성분이 피부에 자극이 돼서 피부 트러블을 더 유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또 어떤 경우 마스크팩은 그 안에 보존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경우와 또는 우리가 모조향이라고 하는 인공향 우리 천연 애션쇼 오일이 아닌 모조향을 넣었을 경우에 그 모조향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있는 마스크팩을 선정을 할 때는 천연 애션쇼 오일을 넣은 건지 모조향 라벤더를 넣는지 인공향인 거죠 모조향 티틀을 넣는지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모조향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진정이 안 되고 더 심해지는 예가 아주 많이 있어요 카우마일 향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진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카우마일 조몬블루 애션쇼 오일은 진정이 되죠 카마줄렌 성분이 들어 있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마스크팩에 카우마일 향기를 모조향을 넣은 경우 인공향을 넣은 경우는 오히려 더 피부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트러블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피부에 맞지 않은 경우입니다 팩하고 더 건조해졌어요 이런 경우도 보습이 되지 않았으니까 더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가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가 가려워지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조해서 가렸고 하나는 염증이 생겨서 가려워요 특히 우리의 코 주변에 밤 10시 넘으면 간질간질하잖아요 이미 이 코 주변에는 세안을 안 하고 계시면 10시 넘어서 세안을 안 하고 계시면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곳이 어디예요? 코 주변이죠 여기 막 간질간질하잖아요 긁으시면 더 많은 세균들이 번식해요 긁으면 각질을 뻗기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세균들이 침범해서 염증을 더 많이 일으켜요 세균 때문에 가려운 거예요 모낭충이 더 많이 서식하면 간질간질간질해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조해서 가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용감이 별로예요 라고 하는 경우에 있는데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시트는 되게 실크 같은데 어떤 시트는 거친 경우 너무 얇은 경우 너무 두꺼운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이 세럼의 종류가 액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 줄줄 흐르는 경우가 있고 또는 좀 너무 부족한 경우도 있죠 다양한 단점들을 갖고 있고요 냄새가 너무 강하고 머리가 아파요 라고 하는 경우가 보통은 마스크팩을 만들 때 계면활성제를 넣어요 보존죄를 넣고 근데 이 계면활성제의 냄새가 되게 이상해요 보통 우리가 화장품에 인공모조향을 넣는 이유는 그 계면활성제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넣어요 요즘은 천연향과 모조향을 섞어서도 향을 만드는데 이건 더 위험해요 근데 이 천연향을 넣은 경우에는 또는 가용화를 시켜서 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 머리가 너무 아픈 경우 계면활성제의 냄새일 수도 있고 모조향의 향기일 수도 있습니다 얼굴 모양이 안 맞는 경우에는 너무 작은 경우에는 남는 경우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작아서 얼굴이 좀 큰데 우리가 보통 시트 마스크가 너무 작아서 다 안 덮이잖아요 요런 경우입니다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 드릴게요 나에게 맞는 마스크팩 찾기가 어려요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내 피부에 맞는 마스크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화장품 코너에 가서 구매를 하실 때 내 피부에 맞는 마스크가 뭔지 좀 선정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조금 베테랑들은 잘 골라주는데 사실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내가 선택해 가지고 가서 결제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나에게 맞는 마스크 찾기가 가장 어려워서 어쩌면 이렇게 단점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천연 마스크팩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오늘 저는 일반 마스크 보다는 저는 마스크팩을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모델링 마스크도 혼자 하고 벨벳 마스크도 혼자 합니다 하지만 샵에 가서 받는 모델링이나 벨벳 마스크 석코 마스크를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효과는 샵에서 했을 때 뭐다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해도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저는 그런 모델링이나 이런 것 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레몬글래스로 한다든지 수위 단몬으로 한다든지 알로에 젤로 한다든지 오늘 제가 하는 비법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팩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울퉁불퉁 피부가 가끔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잖아요 왠지 매끈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매끈하지 않다는 건 첫 번째 건조하다 건조하면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서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열이 나는 피부가 있어요 얼굴이 빨간해지는 경우 열이 나는 피부는요 얼굴이 붉어지기 때문에 기미가 잘 생겨요 염증 여기에 좁쌀 트러블이 빨간한 게 그 바늘 끝만 하면서 좁쌀 더 작은 것들이 이 볼에 열나는 볼에 되게 많이 생겨요 이건 뭐냐면 표피가 얇아서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너무 얇다 보니까 열이 나고 수분이 다 증발하고 없어지니까 건조해지고 또 갈라지고 또 세균들이 침범해서 염증을 익히고 이걸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열이 나는 피부는 꼭 팩을 하셔야 합니다 붉은 피부가 있어요 열이 나면 붉어져요 붉어지면 또 열이 나요 열과 붉은기는 동반해요 여드름 피부가 있어요 여드름 피부 진정시킬 때 짱 좋아요 오늘 여드름 피부를 위해서 준비한 거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민감한 피부 있어요 이 민감한 피부를 어떻게 하면 진정시킬까 얼마 전에 저희 딸을 관리를 해줬는데 저희 딸이 선크림을 잘못 쓰나 봐요 온 얼굴에 트러블이 피부가 저 닮아서 되게 얇아요 조금만 건조하면 이 온 얼굴에 좁쌀 트러블이 다 생겨요 예전처럼 저도 조금만 케어를 잘못하면 얇으니까 트러블이 다 생긴데 저희 딸이 트러블이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로에 젤로 두껍게 팩을 해줬어요 팩하고 닦아내면 이미 한 70% 이상이 진정되어 있어요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당기는 옥죄 있는 피부가 있어요 특히 이제 노화 되신 분들은 옥죄이면서 당기면 이러면 영양크림을 바르고 또 발라도 안 되잖아요 이 옥죄 있는 피부 어떻게 하면 옥죄이지 않은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질이 막 너덜너덜 일어나는 피부 있지요 예 이거 너무 쉬워요 이 각질이 일어날 때는 밀어내시면 안 돼요 먹히시면 안 돼요 절대로 각질이 일어나는 피부는 두꺼운 피부가 아니에요 각질이 일어나는 피부는 얇은 피부예요 아이들에게도 많이 일어나죠 얇아서 피부가 얇을수록 각질이 많이 일어나요 두꺼운 경우 딱 한 부류가 있어요 두꺼운 경우에는 썬본이 생겨서 썬텐처럼 피부가 태워져서 뻗어 벗겨질 때 생기는 각질 발뒤꿈치 생기는 각질 네 이런 각질이고요 보통 얼굴에 생기는 각질은요 피부가 얇아서 생기는 각질이고요 너무 문질러서 피부가 민감해서 생기는 각질이기 때문에 그 각질은 절대로 뜯어내거나 집어뜯거나 문지르게 되면 더 심해져요 이 각질을 잠재우고 피부를 두터텀하게 피부 장벽을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효과적인 피부관리법은 피부관리의 답은요 일단 보습이에요 네 이 피부는 보습만 잘되면 광빛이 나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몸도 물을 많이 드시는 분과 물을 적게 드시는 분의 차이가 있어요 물을 하루에 1.5에서 3리터를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의 피부는 멀리서도 빛이 나요 먼지 머리 좀 맑아요 살도 잘 빠져요 근데 이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몸 전체가 부시부시 오히려 하고 칙칙하고 어두워요 근데 피부도 마찬가지로 보습이라고 하는게 뭐냐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보습이에요 보습만 잘 시켜주면 증발되는 수분을 막기만 해주잖아요 그 막아주는 장막이 피부 장벽 각질층이라고 해요 그 각질층만 정상적인 도톰한 각질층을 만들어주면 너무 두꺼운게 아니라 도톰한 각질층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피부는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아요 트러블도 잘 생기지 않고 피부가 잘 붙지도 않아요 트러블이 안 생기니까 색소침착도 덜 생기겠죠 피부관리 시작과 끝은요 보습입니다 처음도 끝도 보습 수분이 충분히 피부에 머금을 수 있도록 피부에 수분이 충분할 때 광빛이 날 수 있도록 이것이 피부를 관리하는 답입니다 먼저 수분을 증발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피지가 적절하게 분비돼서 땀과 수분과 피지가 적절하게 폐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피부관리는 피지 땀이 적절하게 폐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 그래서 피부의 약산성을 유지해주는 거 이게 보습이에요 약산성이 보통 5.5 정도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폐하가 좀 달라요 이 폐하 밸런스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산성 쪽으로 좀 치우쳐 있고 여성분들은 약간 날카리 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우리가 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5.5 중성 5.5 5.6 5.8 6.0 이까지예요 보통 5.3에서 또는 한 6.0까지 이 정도 유지해줘야 돼요 너무 알카리로 넘어가면요 피부 각질이 다 너덜거려요 너덜거리고 염증이 굉장히 잘 생기고 건조해지고 간지러워지고 열이 나고 붉어지고 색소침착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게 피부가 알카리로 가는 거예요 또는 피부가 너무 산성으로 가는 경우에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은 피치가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경우는 지루성 여드름이라고 하죠 지루성 피부가 되는 거지 이 피치는 녹여주면 되니까요 자 세라마이드 각질과 각질이 있어요 우리 각질층 설명해 드릴게요 제 손가락으로 설명해 드리겠다 제가 이거 터치가 안 돼가지고 각질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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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질층이에요 이 각질과 각질층 사이에는 각질과 각질을 붙이는 벽돌이라고 치면은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지질이 있어요 지질 이 지질 이 지질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뭐냐면 세라마이드에요 이 세라마이드가 부족해지게 되면 이 각질이 너덜너덜 하면서 얘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 피부에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라마이드가 충분한 경우가 바로 보습이에요 보통은 우리 캐리오일 속에 들어있는 이런 이런 캐리오일 속에 들어있는 이 성분이 대부분 이 지질의 세라마이드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보통 우리가 에션슈얼 오일과 이렇게 에션슈얼 오일이 있어요 에션슈얼과 캐리오일을 브린딩해서 얼굴에 바르는 이유는 에션슈얼 오일은 세포의 막을 뚫고 뚫고 안으로 들어가지만 보통 캐리오일은 하는 역할이 각질층 속으로 들어가서 세라마이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피부 장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션슈얼과 캐리오일을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만의 마스크팩 만들기 할 겁니다 한 번만 써도 효과 있는 천연 마스크팩 만들기 들어갈 건데요 만들기는 총 네 여섯 가지를 만들 건데 처음에 아르간누로 팩 만들기 스윗알몬드 팩 만들기 바오밤 C 오일 팩 만들기 알로에 베라겔 팩 만들기 리치아질과 글리세린 팩 만들기 레몬그레스 팩 만들기 총 여섯 가지 팩을 만드는 것을 실기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르간 팩 만들기는 필요한 것이 이렇게 아르간 캐리오일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에 로즈옷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직포 팩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비닐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이렇게 비닐에 쌓여져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꺼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부직포 팩이에요 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종이 이 종이로 만든 부직포 여러분이 아이고 네 한참은 땡겨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다 찢어봐 드렸습니다 자 부직포 보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네킹 마네킹 문신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신이 아니고 제가 림프 디나지 할 때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뭐 터미뉴스 앵글뉴스 하고 붙인 곳이 이렇게 문신이 돼버렸네요 문신이 안 지워지네요 네 문신했다고 생각하시고 잘 보일까요 마스크팩을 자 아르간이에요 아르간 그릇 유리그릇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르간이고요 얘는 로즈오또예요 로즈오또 여기 한번 사용할 만큼의 아르간을 여기다가 따를 거예요 적게는 한 5mm 많게는 10mm 정도 필요하구요 네 한 10mm 정도 따로 써요 그리고 로즈오또예요 아르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노화 피부 건조한 피부 옥재 있는 피부에 사용을 하는 아르가펜 만들기예요 보통 한 40대 이상 되고 옥재이고 당기고 갑자기 주름이 막 생기고 당기고 하는 그런 피부에 사용하는 네 아르간펜 만들기입니다 로즈오또입니다 로즈오또 한 방울만 넣겠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서 마스크팩을 얘를 한 장만 하면 한 장만 하면 너무 얇아요 그래서 한 3장에서 4장 정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먼저 많이 당기는 곳이 있을 거예요 많이 당기는 곳 여기는 화장솜을 준비할 거예요 화장솜 이렇게 화장솜 준비됐어요 화장솜 이렇게 묻혀가지고 눈가가 가장 많이 당기죠 제가 얘를 마네킹을 못 보고 마네킹을 못 보고 네 눈 밑에 이렇게 붙여주고 붙여주고 눈 밑에도 많이 당기는 곳 이렇게 붙여주고 붙였어요 그리고 부직포페 네 3장이나 2장 정도 충분히 오일을 묻혀주세요 여기는 지금 3장 정도 됐어요 3장 눈 빼놓고 자 콧구멍 먼저 코 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자세가 앞에서 붙이는 게 아니고 위에서 붙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 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3장을 겹쳐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누워계시면 되겠죠 집에서 이렇게 누워계시면 얘가 촉촉해지는데 시간은 체하 20분 이상 길게는 한 30분 정도 계시고 떼어내시면 됩니다 얘를 떼어내고 떼어내고 이 위에 그냥 영양크림 있죠 아로미 매직크림 브랜딩 한 거 바로 바르셔야 돼요 씻어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한 25분 정도 지나죠 이렇게 떼어내고 맞나요 화면을 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젯어 하고 나서 요 위에 오일이 지금 남아있어요 이 오일 오일 남아있어요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 오일들을 두들겨요 흡수해요 이렇게 오일을 닦아내지 마시고요 다 흡수해서 두들겨줘요 충분히 목 같은데도 발라서 흡수하고 이 위에 영양크림 발라주시면 되겠죠 보통 이런 아로미 매직크림 같은 거 있죠 이 크림을 얼굴에다가 발라주시면 돼요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렇게 크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크림을 발라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마네키까지 옆에다 두고 이거 그냥 이제는 이번 카메라를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번 카메라를 잘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르간팩은 건조하거나 좀 노화됐거나 좀 주름진 피부에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윗알몬드팩이 있어요 이 스윗알몬드팩은 스윗알몬드랑 레몬글래스하고 부직포하고 화장솜이 있으면 되거든요 자 이게 스윗알몬드예요 스윗알몬드 그리고 레몬글래스예요 로즈오토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 아르간 할 때는 로즈오토를 썼죠 로즈오토는 옥지에 있는 피부에 탄력을 주고 재생이 굉장히 빠르지만 스윗알몬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피부가 쓰셔야 되냐면 피부가 좀 건조하고 각질이 막 너덜너덜하는 피부 있잖아요 그런 피부에 사용할 때는 스윗알몬드가 짱 좋아요 얘는 각질을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각질이 많이 생기는 곳이 어디냐면 이 턱 라인 이 부분 그 다음에 콧볼이 있는 이 부분에 각질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에 스윗알몬드를 묻혀서 붙여 주시는 거예요 화장솜이에요 화장솜 스윗알몬드를 충분히 묻힌 다음에 이렇게 묻혔어요 이렇게 묻혔어요 가장 많은 각질이 많이 생기는 데가 입가 이런 부분 또는 이제 볼 트러블이 생긴 이후에 볼 이런 부분이겠죠 마네킹이 나보다 얼굴이 더 작아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붙였어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2번 카메라 안 쓰고 1번 카메라로 계속 할게요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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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요 그리고 부직포 뭐 한 장 하셔도 되고 한 장이 너무 얇으면 3장 아까처럼 3장 정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써서 오일을 충분히 묻혀요 만약에 각질이 이마도 너덜거린다 라고 하면 먼저 이렇게 화장솜으로 충분히 묻혀서 콧등이나 이마에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직포팩에다가 또 오일을 묻힌 다음에 붙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제가 실전은 잘하는데요 이게 샵에서 하는 건 잘하는데 내가 마네킹을 네 뒤에서 하다보니까 코 내놓고 네 눈 눈 눈 가리지 마시고 이렇게 붙이시면 맨날 기계가 작아 가지고 다 묻혔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얼굴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부족하냐면 이마 같은 데가 이렇게 부족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화장솜에다가 묻혀서 화장솜이 화장솜 화장솜에 묻혀서 이마에 다 안 닿는 부분 이런 곳에 이렇게 붙여주셔도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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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주셔도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 부분까지도 이마가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 많이 남지 이만큼 남잖아요 그 부위도 이렇게 스위 단문드로 붙여 놓고 시간은 25분 30분 정도 후에 얘를 다 떼어내고 떼어내고 세안하지 마시고 세안하시면 안 돼요 자 마사지해서 목까지 목까지 마사지해서 다 흡수시키신 다음에 얘를 다 흡수시키신 다음에 위에다가 바로 매직크림 발라서 그냥 주무시면 돼요 이것을 아침에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오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많이 흡수돼 있어요 피부 각질층 속으로 굉장히 많이 침투되거든요 침투되고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티슈로 누른 다음에 위에 영양크림 바르고 화장하시면 돼요 아침에 할 경우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밤에 하죠 집에서 세안하고 저녁에 이때는 그냥 두들기고 영양크림 바르고 바로 주무시면 돼요 아침에 올라와서 세안해보신 피부가 엄청 매끈해요 그 막 까칠까칠하던 그 느낌 자체가 피부에 닿는 느낌이 계란을 삶아서 까면 계란 껍질을 까면 계란 만지는 그 매끈매끈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요 네 도자기 피부라고 할까요 네 그런 비유를 도자기 피부라고 하죠 도자기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스윗알몬드팩입니다 또 그 다음 들어갈게요 오늘 실기를 하다 보니까 준비사항이 좀 많아가지고 자 바오밥 오일팩 만들기인데 요거는 바오밥 캐리오일이 있어요 바오밥 캐리오일이 요기 바오밥 캐리오일이에요 바오밥 캐리오일은 어떤 피부가 쓰셔야 되냐면 아토피나 이렇게 나비처럼 이렇게 코 밑에 이렇게 루프스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오밥 오일 같은 경우의 특징은 보통은 에슈니셜 오일들을 예를 들면 아르가니나 스윗알몬드나 호호바 이런 것들은 에슈니셜 오일을 피부 속으로 침투시키거든요 이 바오밥 C 오일은 피부의 보호막을 만들어요 피부 장벽을 만들어버리고 그 속에 어떤 에슈니셜 오일의 많은 양들이 침투되지 않게 막아버려요 오히려 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서 진정 효과가 있는 에슈니셜 오일을 쓰시는 것이 더 좋겠죠 보통 이 바오밥 오일을 가지고 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토피나 루프스가 있기 때문에 루프스는 피부 염증이 되게 심한 경우고 아토피는 표피가 없는 거예요 피부 장벽이 없는 게 아토피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바오밥 오일이 되게 좋아요 아예 피부 막을 만드는 역할을 하니까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나드나 나드 그 다음에 미르 또는 카우말 조먼 블루 이런 에슈니셜 오일들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없어요 피부에 자극이 되어 있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런 것들을 한 방울 섞어서 팩을 해주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알로에벨 팩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알로에겔 어제 엊그제 저희 딸에게 얼굴에 해줬던 네 피부를 빨리 진정시키는 한 번만 해도 한 70%의 붉은 염증을 좁쌀 트러블 같은 붉은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게 알로에겔이에요 이 알로에겔을 하는 방법은 알로에베라겔이고요 보통 어느 정도를 따로 해야 되냐면 자 비커 한번 볼게요 보통 20g 정도가 되는데 미리로 따지면 20g이 좀 넘어야 되거든요 네 알로에 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는 비커에 어느 정도를 짜야 되는지 담아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선택한 얼굴은 마네킹이잖아요 얼굴 작잖아요 얼굴이 크면 좀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마네킹 정도 되는 얼굴 저 정도 되는 얼굴 사이즈 네 제가 원래 실물로 보면 작아요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고 계시니까 커보이는 거예요 한 20 여기 미리로 따지면 여기 담기며 미리로 계산했을 때 한 20mm 정도 담아요 하지만 얼굴이 좀 크면 한 30mm 정도까지 채우시는 것이 더 좋겠죠 이 정도 되는 양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런 피부는 이 알로에기를 하는 경우에는 열나고 붉어지고 따가운 피부예요 그 즉 시 진정을 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고요 가끔 이 알로에길 팩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너무 과하게 쓰거나 잘못 처방해서 따갑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신부들은 예비 신문들은 결혼하기 전에 한 일주일 남겨두고 피부 트러블이 되게 많아요 피부 과일실에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니까 얼굴에 열이 나면서 피부 트러블이 되게 많고 뾰루지가 막 콩알만한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때도 제일 좋은 건 알로에겔이에요 피부를 어쨌든 차갑게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알로에겔은 피부가 열나고 하는 분들은 이것을 그냥 냉장고에 늘 넣고 보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얘를 짰을 때 이렇게 담았을 때 되게 시원해요 피부에 발랐을 때 차가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반 그 마스크 배우를 시트 마스크 많이 쓰잖아요 그거보다도 얘가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나요 그거 붙였을 때는 그렇게 많이 진정되지 않은데 이 알로에겔을 가지고 두껍게 발랐다가 한 25분 30분 후에 이제 조금 닦아내고 미온수로 헹궈내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어느 정도 발라야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니가 누우니까 잘 보인다 죄송합니다 저는 보통 붓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붓을 쓸게요 두께가 옆으로 보일까요 이 정도 두꺼워요 피부가 절대 보이면 안 될 정도로 아주 두껍게 두껍게 발라줘야 돼요 아주 두껍게 이 정도 두꺼워야 돼요 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정도 두껍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이마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얇게 펴서 이 알로에 젤이 말라서 비틀어지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더욱 민감해져요 그래서 얘는 이 공기가 이 수분막을 알로에 길막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발라줘야 해요 근데 보통 저는 이렇게 붓으로 바르지 않고 손으로 발라요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다 발라요 손으로 제 얼굴에 바르든 뭐 누굴 발라주든 저는 손으로 이렇게 바릅니다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두껍게 두껍게 막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남아 하하하하 그래도 더 두껍게 특히 이제 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민감하고 막 열이 많이 나잖아요 트러블도 많이 생기죠 이 볼은 더 많이 두껍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제 부직포팩이에요 이렇게 한 장 한 장이면 돼요 이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뭐 묻히는 게 아니라 보호막을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눈에 맞추고 이렇게 아주 두껍게 해서 이 알로에 젤이 이렇게 새어 나올 정도로 이 부직포를 뚫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두껍게 해요 네 이렇게 보일까요 네 지금 얘가 부직포가 이렇게 남아있어가지고 남아있어서 이렇게 두껍게 됐어요 이 상태에 뒀다가 시간은 한 25분 30분 정도 그냥 방치해 둬요 그리고 얘를 떼어내고 떼어내고 이렇게 이렇게 떼어내요 떼어내면 되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알로에 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대로 30분이 지나도 이만큼 남아있어요 얘를 걷어내듯이 닦아내시고 손으로 닦으셔도 되고 스팍출라 같은 걸 이렇게 걷어내셔도 돼요 이렇게 걷어내셔도 되는데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 그 티슈로 이제 한번 닦아내고 따뜻한 물로 한 미온수로 헹궈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위치아 젤하고 글리세린 팩을 만들기인데요 이건 이제 위치아 젤이에요 얘가 이제 위치아 젤 그리고 얘가 글리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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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케로시드 에슈니셜 오일을 준비하시면 되게 좋은데 왜냐면 대상자가 여드름 피부나 트러블이 많은 그러니까 지루해서 지루해서 지성 피부이면서 피지 때문에 트러블이 생긴 여드름이 생기는 또 블랙헤드가 좀 많은 피지가 많아서 이 지루성 피부 때문에 가려움이 있는 모낭충 때문이죠 모낭충은 피지를 먹고 사는 피부 기생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 피부 기생충 모낭충이 많은 경우 되게 가려워요 이럴 경우에 세안하시고 세안하고 이제 팩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 비커에다 해드릴게요 자 비커에 얘는 이제 케로시드에요 케로시드 만들어 볼게요 얘가 식물성 글리세린이에요 얘는 위치아 젤이고요 자 15mm에서 한 20mm 정도 얼굴이 작으면 15mm 얼굴이 크면 한 20mm 정도 지금은 한 15mm 정도 맞췄어요 이렇게 맞추고 여기에 글리세린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네 한 1mm 정도만 넣으셔야 합니다 뚜껑을 좀 따고 글리세린 1mm 정도만 넣겠습니다 이 글리세린을 넣어줘야 보습이 돼요 특히 이제 여드름이 있으며 염증 수치가 높아요 피부에 여드름이 있다는 것은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예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이 있을 때 가라앉혀야 되는데 무조건 가라앉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블랙헤이드도 좀 제거하고 또 피지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 위치아 젤이 굉장히 시원해요 딱 했을 때 보통 여드름 피부 빨간 여드름 열나는 피부도 있잖아요 그런 피부 같은 경우에는 좀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서 그린세린과 이렇게 위치아 젤이 잘 섞였습니다 섞인 상태에서 얘가 캐로시드예요 캐로시드 에션쇼 오일이에요 한 방울만 넣고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섞어줘요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보통 피지는 코에 많이 있잖아요 코에 그래서 이 화장솜이에요 화장솜을 이렇게 묻혀요 흘러내리지 않도록 짜고 짜고 여기에 잘 보세요 캐로시드를 한 방울 더 떨어뜨릴 거예요 캐로시드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잘 문질러요 섞었어요 여기에 화장솜에 캐로시드가 지금 묻혀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콧등에다가 갖다 대고 이렇게 붙여요 네 여러분 코는 이거 좀 더 크죠 마네킹 코라서 작아 네 이렇게 코에 피지가 많은 블랙헤드가 있는 곳에 붙이고요 콧볼이 좀 콧볼이 좀 크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땡기면 화장솜을 이렇게 땡기면 조금 이렇게 조금 찢어서 위로 이렇게 넣고 콧볼 쪽으로 이렇게 콧볼 쪽으로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위를 좀 찢어가지고 콧볼에다가 속에 끼워 이 화장솜을 콧볼에다가 최대한 끼워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끼워줘야 돼 그래야 이 블랙헤드가 이 케로시드는요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에슈니셜 오일이에요 그래서 케로시드 많이 갖고 계시죠 여기에 여기 침투되잖아요 코 여기 콧볼 그 안에 막 까만 블랙헤드 많이 껴있죠 이랬을 때 이렇게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 안으로 침투돼서 블랙헤드를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요 자 이 상태에 예를 들어서 이 블랙헤드가 턱에도 많다 화장솜을 여기다가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마에도 많다 이마에도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직포를 묻혀서 오일이 아니고 물이에요 미치아재 추출물이에요 그리고 글리세린을 섞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갖다 대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이 어딨니?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접어서 얼굴이 너무 작구나 됐습니다 이 상태의 시간은 20분 정도만 계세요 20분 20분 후에 그냥 떼어내고 떼어내고 세안할 필요 없이요 콧불에 붙여져 있는 화장솜도 떼고 여기 이마에 붙여져 있는 것도 떼고 턱 밑에 붙여진 것도 떼고 나서 그냥 두들겨요 이 위에 그냥 영양크림만 발라주시면 돼요 이 위치아재 그린세린 팩은 여드름이 있거나 피지가 많은 피부에 사용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캐로시드 에션셜 오일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몬글래스 팩 만들기예요 얘가 레몬글래스 에션셜 오일이고요 그리고 팩풋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팩풋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 도자기예요 도자기 정제수 죄송합니다 정제수나 중류수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많이 넣으시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이 레몬글래스 필링은 또 팩이라고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화된 피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정제수의 양이 굉장히 조금이어야 돼요 많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노화 피부다 너무 건조하다 나이가 50 넘었다 라고 하면은 얘를 한 5mm 정도 에서 7mm 정도만 따르셔야 돼요 5mm에서 7mm 정도 따르고 여기에 레몬글래스 한 방울을 떨어뜨리시면 되고요 바르실 때 붓으로 바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장수업으로 바르는 경우는 약간 민감하거나 피부가 한 30대일 경우 30대 좀 피부가 부분적으로 좀 예민하고 이런 부분은 좀 늘어나고 주름이 생기고 잘 붙는다 턱 라인이 그럴 경우에는 붓을 사용하지 않고요 화장수업을 써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붓을 사용할 때는 이 증류수나 또는 정지수를 한 5에서 7mm 정도만 준비하시고 네몬글래스 에슈니셜 오일을 한 방울 한 방울 섞어요 한 방울 그리고 붓으로 붓으로 충분히 저어서 저어서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마도 헤어라인 쪽도 귀 뒤쪽도 목도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눈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 따가워요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이 물이 다 떨어져 없어져요 이렇게 목도 목도 충분히 다 발라줘요 이렇게 바르고 나면 없어져요 여기 정지수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따가울 수 있어요 염증이 있으면 더 따가워요 근데 건강하거나 염증 수치가 없는 분은 안 따가워 하나도 안 따가워 근데 이제 이 화장솜을 써야 되는 경우는 정지수 양이 적으면 이 화장솜을 갖다 담그잖아요 다 안 묻혀져요 바르다 보면 없어요 그리고 다 묻혀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정지수의 양을 많이 할 때는 화장솜을 쓰고 노화피부 할 때는 이 레몬클레스 애쉬운슈요일의 양의 퍼센트를 높일 때는 붓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화장솜을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정지수예요 보통 한 10mm 정도가 필요해요 10mm 정도 정지수를 따랐고 여기에 레몬클레스 애쉬운슈요일 한 방울만 넣을게요 한 방울 한 방울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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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묻혀요 이렇게 그리고 짜요 그래도 이만큼 남아있어요 이걸로 피부에 그냥 닦아주시면 돼요 닦아주시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입술에 닿으면 따가워 닿지 않도록 그리고 이 귀 귀 앞부분부터 턱 라인까지 목까지 쇄골까지 발라주시고 귀도 발라주시고 바르다 보면 없어요 남아있는 부분도 짜서 이렇게 짜서 또 귀도 바르시고 귀 뒤도 바르시고 이렇게 귀 뒤도 이렇게 네 귀도 발라주시고 귀도 여기 발라주셔야 요 귀 주변에 있는 노폐물들이 빠지거든요 귀에다 발라주면 부종이 되게 잘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서 뒤에 토너를 발라서 흡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가운 경우 굉장히 따가울 수 있지만 금방 가라앉혀요 어떤 경우 빨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지수의 양을 좀 줄이셔야 돼요 이것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실 수 있어요 피부에 따라서 정지수의 양을 잘 조절하셔야 피부가 안 다치는데 정지수 양이 적고 이 에슈니쇼 오일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엄청 나갖고 자극이 돼요 그리고 이 레몬글래스 에슈니쇼 오일은 필링 한다고 원액을 바르시면 난리 나요 절대 원액 쓰시면 안 돼요 정지수와 혼합해서 팩을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르고 나서 시간은 한 10분 정도 있다가 10분에 15분 정도 후에 미지근한 미온수로 헹궈내시면 끝나요 저 같은 경우 아침에 눈을 뜨면 얼굴이 많이 붓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세수하기 전에 세수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여기에다가 묻혀요 묻혀서 닦아요 닦아서 닦아내고 한 번 더 해서 그 다음에 또 발라줘요 그러고 나서 한 30분 막 돌아다니다가 그때 이제 머리 감고 샤워하고 세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되게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레몬글래스 팩은 아마 여러분이 제일 쉬운 팩이지만 가장 주의해야 되는 팩이기도 합니다 눈에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나요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뚝뚝뚝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발라주시고요 붓으로 바르실 때도 눈 가까이 바르실 때는 뚝뚝 떨어지지 않았을 때 거기가 발라지고 마지막에 눈을 감고 눈동이랑 눈 밑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먼저 이마나 좀 건조한 부종이 많은 귀 주변에 먼저 발라주셔야 돼요 귀 주변에 잘 발라주셔야 부종이 잘 빠져요 여기 귀 뒤까지 림프절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충분히 발라줘야만이 이 흉새유돌근을 타고 여기에 있는 그 림프터미누스까지 배농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바르기만 해도 림프 배농이 되는 것이 레몬글래스 팩이에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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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